아시아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건너뛴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이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상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의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마지막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을 건너뛰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빚어진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 오스틴 장관은 일본 방문길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면서도 한국이 국내의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정치적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탄핵 너머를 상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로 탄핵 절차와 이후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의하고 사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국무부에서도 탄핵 이후를 상정한 듯한 공식 발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탄핵을 전제로 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통치 체제가 마비됐다면서 탄핵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